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태안과 서산, 천안 등 충남 일부 시군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률을 축소합니다. 태안군은 태안사랑상품권 1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, 할인률은 5%로 축소합니다. 서산시는 구매 한도 30만 원은 유지하지만 할인률을 7%로 낮추고, 천안시도 30만 원까지 8%, 이후 100만 원까지는 1%로 축소합니다. 반면 당진시는 1인당 구매 한도 월 50만 원과 할인률 10%를 유지하고, 오늘 16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.